멈춰야 되잖아. 아 그래? 아 몰라. 될 수 있구나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대립하지 말고 절로 이동하지. 가요. 가요. 가요 가요. 번호가 오픈하면 되잖아. 나 007 007. 야 야 뭐 이런 게 다 했어. 왜 악당이잖아요. 나 악당 아니야. 나 002번이야. 나 008번이에요. 그래. 008번? 네. 아 그럼 이미 악당이 제거된 거 아니야? 악당이 제거됐을 수도 있다니까 진짜로. 나 007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잖아. 007을 하면 다윈서를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빨리 일로 와. 007 아니면 다윈서를 찾을 수 있대? 뭐야 그럼 난 뭐야. 나 제작진한테 이용당한 거야? 거칠 거야. 이거 둘은 우리. 예스 상상. 어머. 멈춰될 거 아니야. 자 1번 워터 스나이퍼. 2번 뉴스페이퍼. 3번 텔레폰 지하폰 맞죠? 2개 알고 있는 거. 어. 어. 우리 악당이 없나? 그러면? 여기. 어? 아 저. 저기요? 그럼 어쨌든 저거 빨리 눌러야 되잖아. 아 진짜. 이거 풀어보세요. 어떻게 풀어봐. 신규 씨. 네. 뜯어보자. 나를? 아니야. 아니 우리 어차피. 아 야. 아 야. 아니 우리 어차피. 아 야. 아 야. 아 야. 아 야. 아. 아니 우리 다 같이 우리 어차피 다 같이. 아 야 진짜 죽었어. 이리 봐봐. 이리 봐봐. 이리 봐봐. 아. 아. 그렇지 그렇지. 아. 아. 너구나. 여기가 저기. 너야. 너야? 시나 너야? 야 시내에야. 야 시내에야. 이거 어떡해. 야 이거 너야. 어제 테스트 미션에서 아쉽게 꼴찌하셨죠? MI6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. 정해진 시각에 프리즌타워의 금괴가 폭발됩니다. MI6 요원들도 이에 대처할 텐데 각의 배우가 되어서 그들보다 먼저 폭발 전의 금괴를 빼내세요. MI6에 불관이 많으세요. 첩보를 왜 나만한 사람이 어딨냐고 솔직히 프리즌타워에 도착해 함께 금고의 폭발을 막은 후 자네는 몰래 금고를 빼돌리게 된다. 꼭꼭 칠이 있대요. 공감 칠을 찾아야 돼요. 지금 그래서 동작을 뜯든 미소 오빠나 석진 오빠나 심지어 안 돼. 왜. 신혜야. 폴. 1번. 워터 스나이퍼. 2번. 뉴스페이퍼. 3번. 텔레콘. 맞죠? 2개 알고 있는데. 아니야. 그렇지. 야 신혜야. 니가 어떡해. 오픈 오픈. 아 큰일 났다. 오픈이야 오픈. 아니 그러면 지효 누나가 신혜 등을 뜯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. 그럼 지효가 오픈이지. 야 너 야 승기야. 아니 승기야 너 축적하다 보기보다. 아니 승기야 너 축적하다 보기보다. 아니 승기야 너 축적하다 보기보다. 아니 승기야 여기서 준 거예요. 니창이 들어가서 어? 뭐야? 니창이 뭐가 있는지 너도 몰랐어? 이런 게 있었어요? 야 너 니가 어떻게 모르냐? 내가 다 하고 있었네. 내가 다 하고 있었네. 내가 다 하고 있었네. 아 이거 알짜가 있잖아 알짜야. 너 알짜 붙어있네. 근데 난 런닝맨에서 협찬해준 거 해가지고. 내가 후당이라니까 얘 진짜. 진짜 후당이라니까. 너 진짜. 야 거기 밑에 있었네. 공공지에 힌트 갈 때가 이거였네. 그거였네. 공공지에 중요한 요원을 가지고 있다가. 그거였어? 근데 여기 밑에 저걸 없잖아. 신세히 그냥 나도 같이 풀어보면 안 되지. 1분밖에 안 나가고.